왜 그럴 때 있잖아요? 샤부샤부보다 스키야키 땡기는 날 나름 테라스 자리도 있고 저 발 덕분에 혼술도 부담 없이 테라 생맥부터 주문 오늘의 주인공 스키야키 우동사리에 날계란까지 육수 때깔보소 제대로 찾아온 듯 생각보다 야무진 구성 버섯 종류만 해도 3가지 두부도 숭덩숭덩 얼추 다 익은 듯 속으로 10초만 더 세고 불 낮추기 양껏 덜어서 날계란에 톡톡 마무리는 역시 우동사리 치구미니 하이볼도 추가 딱 일본에서 먹던 그 맛 끝까지 청량했던 생맥까지 서촌에 자리 잡은 스키야키 맛집 다음에는 다른 메뉴 도전